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이별의 부산정거장 갑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보실 which I,า story of curiosity 이별 동안 성적 conseguir 잘가적인 자리 있어 눈물의 기념을 다 그다 boule dynamic 날살이 서는 거 많아 그 외에 잊지 못할 환자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 가수에 뛰어네 이면 농산정보냐 소문가는 십이의 자에 기대한 것처럼 나중해 실제 대답하고 창밖에 기록이 된다 수많은 피만 사비치다고 그대는 건지 못할 순정때문에 기저고기베어 소리로 오는구나 이면 농산정보냐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싶은 말 한마디를 요리차게 썩어 그만큼 안타까워라 공격에 가시 쏟은 잊지를 말고 산모자 몸모시들 전해준 거 동물인 지도님을 부딪히고 돌아가는 이별 부산정보냐 네 감사합니다 초대가수 여호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